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너머 세계와 저 너머 세계에 둘로 이루어져 있단다. 이 너머 세계엔 우리가 살고 저 너머 세계엔 신들이 산단다. 수국의 물이 붉어졌으니 준비를 하시랍니다. 대체 신계 왕이 되는 것과 인간이 무슨 상관이라고 신석을 인간계에 갖다 두는 거야. 사람 말을 안 믿어. 받았다니까. 야 이 도둑놈아! 다음에 벌하도록 하지. 나는 하백이다. 어디냐고 이 방부야. 나는 하백이다! 사람인가? 난 물의 신 수국의 차기왕 신계의 차기황제! 나는 하백이다.